한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딸의 휴대폰을 봤다가 반성하게 됐다는 글이 화제입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쓴이 A씨는 1년에 한두 번 부부싸움을 크게 하는데 딸에게는 엄청 스트레스였나 보다라며 딸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부모님이 한창 싸웠을 때 검색해본 것 같다는 딸의 검색창에는 엄마 아빠 이혼, 엄마 아빠 싸울 때 말리는 방법이라는 기록이 남아있었습니다. 급하게 검색한 건지 여기저기 오타가 남아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럽죠. A씨는 해당 검색 기록을 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며 가끔 이거 보고 반성한다라고 딸 앞에서 다툰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연을 본 네티즌들은 부부싸움도 애 보는 곳에서 하면 학대다. 제발 애 앞에서는 싸우지 말자. 애들은 무슨 죄냐, 너무 불쌍하다 라며 부부싸움을 지켜봐야 했을 딸에 대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실제로 최근 직접적인 학대가 아닌 부부싸움에 아이를 노출시키는 것도 학대라는 판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죠.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2년 6월 정서학대에 가정폭력의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아동학대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특히 상습범의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정돼 최대 7년 6월 이하의 징역에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